전염병의 한 도시를 공룡하고 그 도시가 외부로부터 모든 통행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도시의 거주민들이 어떤 심리상태와 물리적 환경에 놓일 것인가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쿠베이성의 성도이자 1100만명의 거주지이고 중국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요지인 우한시는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1월 26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너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우한시의 지도자들은 비난받고 있으며 병원들은 의약품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한과 인근 도시들의 병원들은 현재 기본적인 의료물자의 공급 부족 때문에 상당한 고통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의 단기간지인 후베이 데일리 선임기자인 장오야씨는 놀랍게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한시의 지도자들은 적각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단기간지 선임기자가 이 정도의 격한 표현을 할 정도면 지금 현재 우한시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으로서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단기간지의 선임기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우한시가 밀려드는 환자를 통제하는 일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중앙공상당의 지배하에 있는 중국의 상황을 미뤄보면 중국의 단기간지 선임기자가 그 정도로 과격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우한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우한시에서 최고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중국 최고 보건당국에 보낸 공문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한의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일하게 늦장 대응을 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한시에서 1월 10일 이후에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한시 보건당국은 늘어날 환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염된 환자들은 적절한 격리나 치료를 받지 못했고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바이러스 전염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당 체제하에서 매사를 적당히 때우고 가능하면 은폐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급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대충 때웠던 거죠 그래서 전염병을 진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기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에서도 병원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다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관도 나서고 병원도 나서야 되는데 병원은 심각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경고를 했지만 관이 열심히 그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에 진압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병원 관계자 주장입니다 환자들과 대중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라고 경고했을 때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지지 않았고 우리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외과 의사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잠복기가 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복윤자가 많고 그 복윤자가 500만이나 우한시를 떠나서 중국 각질을 긴 연휴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중국 전형의 신종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한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지난주부터입니다 주황정부의 SOS를 타진하게 된 것은 기사를 보면 한 주 전부터입니다 이 병의 학산을 막기 위한 시도로 우한의 지방정부가 목요일 1월 23일에 시내에 드나드는 여행검지력을 내렸고 금요일 1월 24일 날 시작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주민들의 친구와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가능한 자제하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전년병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 공산당의 관료주의라는 것이 전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지난주부터 엄격한 규제 조치가 취해지니까 통행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시작이 되니까 우한시의 거주민들 사이에 극도의 불안감과 불만과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불안하니까 주민들은 병상에서부터 실험용 키트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지 병원으로 우한에서 약 100km, 62마일 정도 떨어지는 황시의 한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의료장비 부족이 더욱 심각합니다 마스크가 일단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각 부서는 외과, 내과, 각 부서마다 매일 5개의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는데 또 의사와 간호사는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모든 대중교통도는 폐쇄됐고 어떤 택시도 병원에서 나온 사람을 태우려 하지 않고 집에도 가기가 힘들고 이런 상태가 지금 놓인 거죠 한편 1월 26일자 에포크 타임스입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에 더 많은 여행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주 최신 기사죠 우한시 병원들은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사람을 그냥 내보내거나 아니면 오는 사람을 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1월 23일부터 10개 이상의 공립병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의료공급 기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이 공급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니까 그냥 소셜미디어에다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직접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한에 있는 몇몇 병원들은 전 하루 에포크 타임 기자에게 이렇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환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압도당할 지경입니다 일회용 보호복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복 부족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다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공립병원의 제5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중국인들이 많이 보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경험 웨이보에 아마 자신의 경험을 올렸을 겁니다 그는 병원 시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장에서 파견된 근로자들도 질병이 자신들에게 옮겨질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시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너무 바빠 가지고 시체를 처리할 수 없고 대다수 간호사들은 이미 간호한데 힘이 탈진됐기 때문에 시체를 옮기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월 25일부터 충징, 후난성, 장시성, 안우이성 등 후베이성 인근 지방과 도시들이 후베이성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물리적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큰 바이나 백돌이나 모래나 진흙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들을 에포크 타임스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터의 최신 기사 바로 어제 기사를 참조하면 분명한 것은 중국 당국이 전년병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지난주부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성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윤자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겠구나 그리고 복윤자들이 중국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을 입국 제한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아마도 검토 단계가 아니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각자 개인 위생 뿐만 아니고 정보들을 계속 보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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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